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마기 North Korea 저녁시간에서 한번 홈페이지만 잘 먹어야 지.... 맛있네요. 잘 먹어야 지는 것 같아요. 그냥 먹어야지. 갈아줍니다 가루 설탕 아이스크림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퍼드스탄 계란 적당히 펴제입니다 표시리 양파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양파 양파를 준비해달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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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뿌려는 고추를 넣어줍니다. 물을 뿌려줍니다. 물을 뿌려줍니다. 오징어도 안겨줍니다. 에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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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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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해주세요 오자 그릇에 닦아주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멍청이 또 잠시 울리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